자, 토요일 저녁에 봄바람 같은 충격, 목표 달성 토요일입니다. 봄바람 같은 충격이요? 그렇습니다. 이 봄바람이 불면 제 마음이 싱숭생숭입니다.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박경루 씨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. 특히 이 눈 화장이 정말 딱 한 대만 때리고 싶어요.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여자분에게 묻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아름다우십니다. 날이 갈수록 두 분이 봄을 맞이해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. 잘 어울립니다, 진짜로. 우리 진짜 이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우리 사귄까요? 안 돼요. 안 돼요. 그럼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귑시다. 그러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귄다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. 예, 예, 예. 자, 시작하시죠. 스타 생전을 가내는 본격 스타 서바이버 동거동랑 함께 보시죠. 날씨는 아우의 신세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